준비되고 눈 마셔야되요 어 잠깐만잠깐만 여기를 작지 않은거에요? 저도 뛰어야되요 네 아 예 한 번 한번 먹어보세요 하나 드셔야죠 네 잠깐만잠깐만요 예 가겠습니다 어 잠깐만잠깐만 어이 지금 무섭죠? 네 뛰어내려야 되니까 무섭죠? 왜 무서운줄 알아요? 내 파트너를 못 믿기 때문에 지금 감독님의 파트너는 예 당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스탠드맨이에요 저 파트너를 믿어보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못돼요 절대 믿어보세요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? 믿는데 왜 잠깐만 믿잖아요 믿어보세요 못 믿어요? 네 갈게요 갈게요 자 믿어봐요 자 얼굴 봐요 액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와우 우와 우와 됐다 와우 우와 우와 됐다 됐다 우와 우와 되는구나 이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웃음이고 뭐고 다 빼고 한번 멋있게 가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탁 돌아봐요 자 멋있게 내려오는 거 하나 둘 셋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저 우위에서 지붕까지 못 올려? 지금처럼 올라갔다가요 한 번 더 올라가세요 자 뒤로 돌아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중심 잡고 바로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다시 이제 거기서 내려오세요 여기서 거기서 뛰세요 이제 한 번에요 올라갈 때 재밌게 올라가시고 왜 내려올 때는 갑자기 사람이 정신해져요? 자 하나 둘 셋 찬! 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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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네티즌들이 한 마리의 비둘기 같아요 참사라고 안 하면 천만다행이야 네티즌 감사합니다 네티즌 감사합니다 참사라고 하세요 자 이제 칡! 오! 오!